되게 이기적인 놈이네. 너 지금 뭐가 있는데? 너 하고 싶다던 일 보여줄 성과라도 있어? 오케이! 저녁에 잠깐 보자. 할 말이 있어. 아우, 깜짝이야. 누구? 작은 어머니? 아, 보건 쌤 작은 어머니께서 이강호 어머님이라는 것까진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. 아우, 어서와요. 아, 그러고 보니 그때도 분명히 뵀었는데? 바보같이. 바보같이. 아, 근데 여기까지는 어쩐 일로. 우리 강호랑 사귄다고? 네? 뭘 그리 놀라. 그럼 계속 안 들킬 줄 알았어요?